안녕하십니까? 뉴스대장 대장초대석 시간이고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한국장애인 한걸음 더 동행 이사님으로 계신 김민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 보였습니까? 네네. 어떤 거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취재했던 우리 회장님하고 우선 그거부터 봤죠. 아 그러셨군요. 저 또 함창열 회장님께서 추천해주셔서 모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방송 앞에 보시게 되면, 모니터 보시게 되면 제가 우측 하단 쪽에 20초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코너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인데요. 20초 동안 꽉 찬 소개, 먹진 소개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민성 이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과거의 제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에서 지금은 변화해가는 당당한 나. 나 스스로 존재를 부과하기보다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과거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 뭐 30대, 20대, 30대를 걸어오는 그 길 중에는 종교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독보적으로 힘이 아니라 그렇게 의지를 했지만 이제는 50대가 넘어가면서 약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무뎌졌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장애인 구분에 대한 편견이라는 걸 잡았었고요. 자, 한 걸음 더 동행. 한국 장애인 한 걸음 더 동행.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저희 회장님이 다녀가시면서 말씀드리기와 같이 장애인들의 자립자화를 참 힘들어합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천하는 부분을 몸소 체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다섯 명이 이 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까지 만들어서 지금은 여러 부분에 많은 회원들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아, 다섯 명이 시작하신 거예요? 네, 네. 그 회원이신 게 몇 명인 거예요?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통보되어 있는 부분은 106명인데요. 106명. 그 외에도 지금 각 지역마다 한 4, 50명씩 되기 때문에 꽤 괜찮은 인원이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 김민성 이사님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를 담당하는 이사입니다. 법무? 네, 네. 법무라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제 뭐 민형사 부분에 저희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사례 같은 경우도 오늘도 지금 오전에 장애인분이신데 두 분이 다녀가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실혼 관계에 8년 동안 같이 전남편하고 헤어지고 산악해 장애인인데 아주 불편하지는 않으니까 산악해를 다니는 분인데 산악해에서 만난 분하고 7년, 8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헤어지다 보니까 손해배상 부분을 그쪽에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보면 결국은 혼인관계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각자가 벌은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합의는 구두상으로 했다고 해서 그건 잘못됐다. 합의를 서면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서 그쪽이 남자 쪽 되시는 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쪽에서는 여자분인데 판사님한테 좋은 말씀과 어떤 본인의 거짓없는 대화를 통해서 1심 재판을 이겼다고 합니다. 아, 이겼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긴 게 김민서 이사님의 역할이니까? 저희들의 역할보다는 저희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분은 회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파산을 해야 되느냐 회생을 해야 되느냐 장애인이면서 일반 분들한테 이용만 당하시다가 또 사업자를 내서 정부 기관에 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름을 대여한다는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지만 또 그 다음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가 지금 오히려 그냥 세금하고 체납 세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금융도 블랙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쪽, 법무 쪽에 담당을 하고 계시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장애인 봉사단체로 등록하고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 이슈가 종종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을 해보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가 물론 사단범위, 재단범위, 협동조합, 기타단체 등 해서 1992건이 나오더라고요. 1992건이요? 1992건. 1992건. 맞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으로 이용을 해서 물론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으로 해서 열심히 잘 자립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모여서 했다라는 의지는 참 높이 살만한데 운영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운영. 의무나 모든 행위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된 단체 등록 심의 재조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사님에 대한 해결 방안 생각 있겠습니까? 일단은 주무관청이 허가 관서이기 때문에 심사 당시에 정관 규정에 따라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관 규정에 보면 연 1회 이상의 총회 및 업무보고 그다음에 지출결의 예산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주무관청에.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특히 종교단체나 장애인 단체가 문제가 뭐냐면 기부금이거든요. 기부금. 기부금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장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지금은 기부금을 끊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지. 업무보고하고 활동기록에 대한 부분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무관청의 역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인원이 없다라면 아니 지금 청년 실업자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지금 현 정부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보고네요. 업무보고, 활동보고, 기부금보고. 그렇죠. 이 세 개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도가 31년 만에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기준 6개 등급제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두 단계 중증, 경증로만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장애인 지원과 혜택이 대폭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사님, 말씀하실 게 있다고요? 일단은 중증과 경증으로 나오다 보니까 편리성에 대한 부분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등급제가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의사들하고의 친밀관계로 인해서 등급을 허위로 많이 끊어주고 신고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까다롭게 하고 의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그런 등급제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참 잘 되고 있는데. 그 방면에 우리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장애 심사 기준에 보면 선천성 장애가 있고 후천성 장애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인구의 거의 10%가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후천성은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나 재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 가지고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25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요? 네. 엄청난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증하고 경쟁하고 나가보니까 4급, 5급, 6급은 사실 일반 사람도 저도 지금 6급이거든요. 저는 목뼈가 3번, 4번, 5번을 4급으로 인해 가지고 한 건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좌회전, 우회전 각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를 다 움직여서 옆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 때문에 제가 장애 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에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실정 다 이유가 있어서 장애 등급을 받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선전적으로 타고난 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처우를 차별화해서 좀 더 잘해줘야 되지 않느냐. 선전적 분들한테? 네. 후전적으로 받는 분들은 사고로 인하든 어떤 개교로 인하든 해서 일단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죠. 선전적인 분들한테 지원 더 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복지부는 종합검사 시행 이후에 장애인 단체 의견을 스시로 듣고 제도 운영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종합고사고시 개정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제도 운영 점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장애인 활동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행위를 잘 관찰하는 업무가 목적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이라고 하면 예정은 시행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정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과연 이게 개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좀 혜택이 아닌 저희들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일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들한테 꼭 혜택을 주는 것처럼 특별하게 그런 선글라스를 쓰고 보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게 있을 것이고 일반인과 보이지 않는 벽 이거는 허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고용공단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되면 장애인부에 꼭 필수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고용 의무가 있죠. 국가 및 지방단체 사업주는 근로자를 일정 비율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종업은 300명 이상이면 2%에 대한 장애인을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과연 그거는 정부기관에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은 사기업들은 그걸 안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300명 이하 기업들 얘기하는 거죠.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비장애인들보다는 활동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그런 편견이 먼저 있으니까 사업주는 그냥 부담금을 내고 말지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죠. 종족이 있다는 거군요.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 굴제 4대 병원들 삼성병원, 세브라스 병원, 서울병원 이런 부분도 보면 혹시 가셔서 장애인 분이 본 적 없어요. 네. 원무가에 근무한 적 없죠? 못 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디 가서 치료를 합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무가 직원 중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저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사님 우리 김민성 이사님께서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 궁금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한 5월경에 사산밤의 한길봉사회 김정은 회장을 만났습니다. 한길봉사회? 네. 이분이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그 이전에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70, 80년도에 영패션이라는 부분에서 나이롱 추리링 기억나세요? 네.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남념 추리링? 그거를 만드셔서 납품하셔서 수익금을 가지고 동네문공원에서 점심 한기를 무의탁 노인들이나 홀로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그때는 걸음뱅이라고 늘 많이 표현하죠. 그런 분들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 끼 밤을 제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88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88올림픽에 해외에서 오는데 그지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건물로 들어가라고 해서 서대문구 천연 99번지에 지하에 건물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점심 한 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서울역에 노숙하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88년부터 하신 거예요? 그 전부터 하셨죠. 와 엄청나게 하셨군요. 그래서 에피소드라고 하면 혹시 예전에 4천억 수표 사건 기억나십니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뜻에서 주신 분이야. 너무 큰 돈을 주셔가지고 아무런 혜택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혜택 못 받았어요? 네. 혜택 받았을 거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자료가 아니라 수표는 저희들이 검찰청에 다 드렸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야 그렇군요. 4천억 거. 이야 이것도 놀랬네요. 4천억. 제가 수표 내장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끊어가지고 비교했던 사람이 저예요. 비교가 어때요? 아니 표가 안 나요. 아 표가 안 나요? 진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아 육안은 안 된다? 네. 너무 고액이라. 그랬군요. 자 계속 봉사 얘기 한번 갈게요. 최근에 봉사활동 기억에 남는 거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부천에 저희들이 본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린아동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린아동센터? 네. 거기에 저희들이 책도 많이 후원받아서 갖다주기도 하고 빵봉사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보면 말이에요. 저희들이 미래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거짓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뭔가 좀 뿌듯하고 그런 봉사활동이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그렇군요.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많이 힘들죠? 저희들이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역할 중에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조금 더 이겨내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함청열 회장님께서 자비로 다 이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참 저희들은 참 미안한 부분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분을 한 분이 희생해서 또 이런 또 우리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꾸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형이니까 참 떳떳하고 참 아주 따뜻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동행해서 봉사활동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이 나와서 다 얘기는 다 했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빵봉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오정대공원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플로킹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플로킹 활동. 그리고 플로킹 하면은 뭐 줍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픽업하고 조깅을 합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운동하면서 청소도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캠페인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쓰레기 주문던 거 운동하면서 이런 것들. 이거 반응은 어때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한 두 달째 이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응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공원들이 벤치나 쓰레기통 주변이 말도 못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걸 해도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장애인들과 같이 치우자라는 뜻에서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수는 맞나요? 어때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죠. 지금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좀 많이. 저는 이걸 보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청소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그런데 그 요새 그 뭐야 다 이제 방에서 집에서 다 갇혀 있다가 움직이는 행동반경이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벤치 주변이라든가 또 앉았다 일어나는 부분에는 다 쓰레기가 항상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개인들이 좀 쓰레기를 갖고 이렇게 좀 안 됩니까? 아직까지 의리 문화 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에 쓰레기통을 없앤 것도 그런 시기에도 없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또 해달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과거보다는 많이 청결해지고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분류수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부터 나오는 분에게 다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자 김민성에게 봉사란?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랑의 배려. 이유는요? 봉사는 남을 배려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부부간의 배려 또 자식과 부모간의 배려. 여러 가지 배려가 있겠죠. 물론 그걸 다 합친다고 하면 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뜻에서 저는 배려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려가 쉽지가 또 않잖아요. 우리 말할 때도 배려가 되는 게 있고. 네 왜냐하면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배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아니 누가 물어볼 알려주는 것도 배려. 아 그것도 배려죠. 그렇죠. 아니 배려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좋은 뜻에서 하는 배려가 있고 나쁜 뜻에서 하는 배려가 있겠죠. 납보트 배려는 뭐예요? 뭐 이제 쉽게 다른 방향으로 알려준다든가. 아 사기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사기시는 것도 배려예요? 일종의 배려죠. 예를 들어서 선물 주식을 어떻게 했는데 어느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닌가. 그런데 그건 뭐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배려는 친절이 아닌가 싶어요. 아 친절. 배려가 친절이 될 수 있게끔. 사랑의 배려. 봉사하는 사랑의 배려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방송 좀 어떠셨어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나오신 분들이 할 때 릴레이 추천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나오면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돼서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혹시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저기 김포에 나원호 노인전문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나원호 원장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노인전문 요양원을 운영 중이세요? 네네네. 아 이유는요?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지만 국정원에 한 30년 이상 근무하셨고. 야 국정원이요? 네. 아직까지 저희 방송에 국정원 출신 청와대는 많이 나왔는데 국정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만나러 가치다라는 프로그램도 출연하셨고. 지금 모란봉에도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선배님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우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후배님 때문에 합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연락처 공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실 얘기. 동행 홍보도 한번 해주시죠. 이제 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빠졌네요.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대란 시대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재활용에 앞서서 저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참 허가 자체가 너무 힘든데 저희들이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아까도 말씀드린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금전 관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시간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자금이 부족해서 참 아주 힘들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이대용 쓰레기하고 비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친환경 제품을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라 국가적에서 처우 개선을 하신다라면 친환경 제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리수고를 잘 하셔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리수고 관련해서 우리 먹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라벨을 버리고 저기 아무것도 없는 라벨 없는 그런 것 같다 하는 운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하고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분리수고를 하게 되면 몸통에 붙어있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악요풀이 붙죠. 그러면 그게 떼어지지 말라고 더 강하게 붙이면 거기에 대한 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분리수고를 하게 되면 그거를 청소하는데 그 라벨을 띄게 되면 거기에 화학 반응이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인체에 재활용돼서 들어온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느 지자체에서는 페트병을 모아서 갖고 온 또 시민 여러분들이 또 뭐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운동도 되고 있고요. 네. 비누도 주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이용하는 거는 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실이요? 네. 아, 페트병으로 실을 만들어요? 네. 어떻게요? 아니요. 그거를 이제 잘게 분쇄를 해서 플라스틱 분쇄를 하다 보면 실 재료가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리사이클링이라고도 하고. 리사이클링. 네. 그런데 우유팩을 수거해서 이제 또 화장지로 만들고. 아, 우유팩을 또 화장지로 만들어요? 이거는 좀 종이니까 이해가 되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업사이클링은요? 그건 뭐냐면 이제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디제이나 활용도를 더해서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뭐 버려지는 현수막을 가방을 만든다든가. 현수막으로 가방이 가능하나요? 만들 수 있죠. 뭐 어떻게요? 재봉 기술만 있으면 가능하죠. 아, 현수막으로 재봉 기술이 있어서 가방 만든다? 그게 버려지는 거니까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디자인도 멋지지 않겠어요? 멋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요새 20대들이 보면 가방이 이렇게 큰 백을 메고 다니잖아요. 현수막으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아, 전 못 봤습니다. 그런 게 많이 나와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중요한 건 재활용된다는 취지에서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재활용 시대가 과거에 쓰던 물건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남한테 필요할 거라는 걸 가정을 해서 쓸모있게 만들어가지고 더 고가에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재활용이? 네, 네. 신기하네요. 신발 같은 거. 신발도? 네, 신발이나 아니면 기타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농구화를 내가 샀는데 12만 원에 샀는데 내가 그거를 나만의 어떤 특성 있게 조금 더 무늬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터치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독단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18만 원, 2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유명인이 좀 하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이에요. 아, 디자인. 창의 디자인. 어.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거 한 걸음 더 동해도 그런 거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재활용품을 수고를 해서 컴퓨터 조립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무의탁 또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도 해드리고. 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신발 갖다 하면 어때요? 신발은 아직 안 해봤어요. 신발 아직 안 해봤는데 현수막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할 생각이 있어요. 아, 현수막 할 생각이 있다? 아, 그거는 뭐 시청만 가도 많이 또 불꽃 현수막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정치인들 많이 또 해놓잖아요. 그렇죠. 때배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뒤에 분이 좀 재밌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럼 방송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고요. 자, 저희 뭐 추천인까지 받았고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또 함천회 회장 나오셨는데 오늘은 한국장애인 한 걸음 더 동행해 김민선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 올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